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모두가 좋아하는 찰흙놀이를 할거예요. 여러분 찰흙을 준비해주세요. 전 이렇게 커다란 찰흙을 구했답니다. 정말 힘들게 구했어요. 이제 찰흙놀이를 해봅시다. 우선 찰흙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이렇게 조물조물 해줍니다. 저는 이 찰흙에 귀를 만들어봤거든요. 귀 하나 귀 두 자 귀 두개를 만들었어요. 그 다음에 저는 이 찰흙에다가 눈을 맞고 이렇게 만들어줄거예요. 제가 이 찰흙에 눈과 코, 입을 만들었어요. 찰흙죠? 이 찰흙에 귀모조물을 해서 귀를 이렇게 열어볼 거예요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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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몬드 또 패턴이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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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